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조메옥의 브론즈조의 롤실험실 그 첫번째 이야기는 아 바로 애완 고양이 산책조합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어..브론즈에서만 쓰기를 권장드립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6렙때까지.. 아 너무 무리하면 안돼요 야옹해버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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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비 CS 아 잠깐만 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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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야 고양아 고양이가 말을해 요즘 아 지금 아 나 CS 개 목첨이네 야 방금 한.. 한라인 다 못.. 다 맞춰라인 괜찮아 다섯개밖에 차이 안나 고양아 고양아 그 윗집 그..이거 윗집사라 뭐 어? 계속어? 뭐요? 뭐 아니 고양이가 너무 지즈니가 증가소원 때문에 그런거 아니야 아아 이게 바로 증가 야옹야옹야옹 아 뭐야 CS 저희 전 전체적으로 CS가 똥망이 야옹 저는 판테도 이기고 있거든요 그거 아랫집으로 내려와서 그렇잖아요 맞아요 아니 아랫집이 얼마나 시끄러우면 지금 예 왜 안시끄러운데 고양이가 봐 발전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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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아무 말도 안해 방금 말을 해놓고 아무 말도 안했다고요?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길 때입니다 주인님 이길 수 있어 이거 다 미드 탓임 뭔 소리에요 바닥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어? 바텀에 어? 다섯번이나 났어 기분 탓인가? 기분 탓 같은데? 빵탱 빨리 앨리스 배내주세요 쓰레쉬 싫어 앨리스 배내주세요 전판틱 그대로 배낼거 같은데 기분 탓 자라봐 자라봐 대니 매력님 빨리 앨리스 배내주세요 앨리스요? 예 앨리스 배내주세요 예스 대니 완전 저번판 픽이랑 똑같잖아 에잇 젠그네 괜찮아 형님 무슨 사례인지 저는 네 글 어어 고향아 오 고향 나 먹을 뻔 했어 아 또 탄생아 고향아 헬드 맞고싶다 어!야야야 니가 말하는거 지금 상대가하고있구 어 아하핳 어? 제발 고향아! 고향아!!!! 그렇지!!! 고향의 전화다!!! 또 망한거같 historian 이번 판도 이거 업로드해도 불가능한데 네.. 괜찮아요 스킬을 잘못 꼈네 인간 사냥꾼으로 했어야 바텀 터트리는 건데 제가 SKT T1 앨리스에서 뱅기빙이 해보겠습니다 뱅기 뱅기가 아니라 뱅이치는 거 아니에요? 헬로우 뷰티파르르 페이파르르 러브 유튜브 자 오늘은 여러분들 오늘 조배력의 브론즈 롤 실험실 그 첫 번째 앤피소드 바로 애완 고양이 산책조합입니다 뱅 뱅스 뒤진다 범위 집는다 아아 아아 이거 이걸 말하자마자 뒤져버려가지고 또 이걸 또 이걸 또 또 또 돌려야되나 설마 아니야 아 다 먹었다 아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바텀이 문제인거 같다냥 아 아 아니 뱅 고양아 고양아 아니 고양이 새로운 고양이에 사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고 뭐 아 넌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오 아 아 그 아 민조민조 다짜짜라짜라 청사차라차라 차밍짜밍짜민조 알았다 감사합니다 자민님 사랑 감사합니다 계란을 먹으면서 해야겠다